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. 이들은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랜섬웨어 바이러스를 이용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 당국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로 북한의 해킹 범죄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.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검토할 때 북한의 해킹 관행을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.